안녕하세요 래프티비의 래프입니다 오늘은 이거 있죠 이게 뭔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타투 같은 거 다트로 던진 거거든요 숙제하기라고 나오면요 숙제를 해야 되고요 선물이 나오면 선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애교부리기 이거 이응이입니다 애교부리기는요 애교부리면 돼요 아 네 다시 해줘 아빠한테 특정당하는 끼는 전화를 해서 뭐였지 그게 야 이거 좋은데 저 이거 뽑아야겠다 지금 우리 누나한테 다트가 있고요 우리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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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제가 이거를 다 쓸게요 기다려보세요 아 누나 가면 쓴다 여러분 누나 가면 쓴대요 왜냐하면 우리 피디 누나가 이게 편집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모자이크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가면이랑 하나라도 써야죠 누나 됐어요 무슨 가면 너가 지워버렸잖아 아 잘못 들었군요 일단 제가 이거를 다 쓸게요 누나 애교부리기 지워 선물 아빠한테 아빠한테 잠깐만 엉덩이 이름 쓰기 도장 혈액! 어툭기 축비! 오케이! 거푹이 발사! 던질까 말까 벌аг 던질까 말까 전자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 jetanto 던져 던져 번쩍번쩍번개 따라 지리지리 짜라짜라 던져 몽실 몽실 구름 따라 두리두리두리둥실 몽실 몽실 구름따라 뚜리뚜리뚜리둥실 어뜩이 tug비! 어뜩이 발 dismiss! 던질 끝났을까? 말까? Rusia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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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르는게 나쁘게 아 진짜 справ지는데 예예예예 리프점은 엉덩이로 이름쓰기 당첨 다행히 엉덩이로 이름쓰기 작은거였네요 괜찮아요 큰애 이름쓰면 되니까 엉덩이로 리프 맨날 평소에 엉덩이 씨룩씨룩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리프 맨날 엉덩이로 춤추잖아요 리프처럼 카메라가 된다 리프트 아닌데요 자 여러분 제가 피디는 숙제하기를 너무 기대했었는데요 저는 엉덩이 이름 쓰기라 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엉덩이 이름 쓸게요 번취겠으니까 엉덩이 이름 쓰기 그럼 낫다 셔 예 erre 띡 띡 forests 그만치고 그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